짜장면 먹방 젤리 연어에 판매 고추 앙 조용념 고춧가루 칼국수 쫄깃쫄깃 너무 맛있었어요 찌개는 진짜 맛있어요 한입은 고소한 맛 한입이고 이거 다 먹으니까 쫄깃하고 딱 죽음 오늘의 마음이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맛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으면 안 맛있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딸기맛 너무 맛있어 아삭한 거 아삭한 거 아삭한 거 아삭한 거 또한 물건을 넣어 먹으러 가면 나의 음악이네 무엇이냐 고기는 너무 부드럽고 왜그러니까 안 먹으면 더 맛있음 minimalist 매운 강한 공간에 소스에 넣어먹을 수 없는 볼에 그리고 곱창이 끓여요 곱창이 끓여요 곱창이 끓여요 곱창이 끓여요 찹쌀가루 음... 아... 아... 한입 한입은 뭐지? 난 나를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러 가고 있는 게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맛있게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 꺼져서 먹으면 또 먹으러가 내가 엄청 잊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